승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뉴욕시 택시운전기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총 59명 가운데 45명에게는 최대 4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나탄 연방지검은 지난 20일 뉴욕시 택시앤리무진위원회의 본사를 직접 찾아가 택시운전기사 59명을 과당요금부과와 경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특히 이들 59명 가운데 45명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시내 승객에게 2배 이상의 장거리 요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4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나머지 14명은 PX와 피해자 규모가 적은 경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지검에 따르면 체포된 운전기사들의 불법 요금 부과 금액이 총 23만 5천 달러에 달하며 한 운전자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상당의 과당요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주로 JFK 국제공항이나 라과디아 공항, 그랜드센트럴 터미널과 타임스스쿄어를 오가는 승객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피해자 한편 피해자 한편 피해자 한편 피해자 은행